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견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간 사이에 있는 세로 주름 즉 현 침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 주름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미간 보톡스와 미간 필러의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추미근 절제술을 해서 미간 주름 관상이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양쪽 눈썹 사이에 그 미간이 넓은 관상하고 미간이 좁은 관상의 차이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련 이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께 미련 곰탱이 같다 하고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뭐 곰이 미련하다 그거는 그 멍청하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미련 했을 때 눈썹 미 이을련에서 눈썹 사이가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그 융통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굉장히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달려 나가는 그런 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멍청하다는 개념 보다는 좀 우직하니 한 곳을 향해 나아간다 아 그런 관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련 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냐 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미련한 관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어 느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굴 표정 근육 중에서 그 눈썹을 이렇게 찌푸리는 추미근의 작용 그 다음에 입꼬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입꼬리 내림근의 작용 등이 나쁜 표정 근육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는 또 인당을 이렇게 펴는 어 좋은 근육이 있는 반면에 어 입꼬리를 내리는 나쁜 근육이 있듯이 관상학에서도 폐미 각주구 그러니까 폐미라는 것은 어 눈썹 미 눈썹 미가 이렇게 닫혀 있다 아 닫혀있는 폐미 각주구 각주구라는 것은 이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진 배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닫혀 있고 입꼬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상을 폐미 각주구라 그래서 나쁜 관상 이라고 하고 또 그의 상응 그의 반하는 좋은 관상으로써 개미 앙얼구 라는 관상이 있는데 개미 열 개 자 눈썹 미 자에서 눈썹이 이렇게 열려 있는 관상의 미간이 넓은 관상이 겠죠 그 다음에 입꼬리가 이렇게 달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앙얼구 관상이 개미 앙얼구 관상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도 눈썹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게 되면 눈썹이 서로 가깝게 되면 좋지 않은 관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성형외과 에서도 눈썹이 이렇게 가까이 모으는 근육이 추미근 이라고 해서 이 사진에 보시면 그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그 추미근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은 그 눈썹과 눈썹 사이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인당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 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출처는 그 제임스 로마노나 그러고 그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의 수술 결과인데 이 수술 후를 보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아주 훤한 관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로도 이렇게 미간의 관상을 좋게 하는 성형수술이 아주 보편적이고 많이 시행되고 있겠습니다 어 저에게 문의를 주신 사례자의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 이에 대한 관상학적 측면과 또 성형수술로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말 그대로 미관 관상이 인상을 쓴 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인상 쓴 듯이 사람들이 막 화났냐고 맨날 묻고 주주 난 화 안 났는데 게다가 눈썹도 붙어 있어서 갈매기라 놀림 받아요 미간 넓은 여자 보면 넉넉해 보이고 부럽던데요 하고 질문을 주었습니다 어 이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간이 좁은 여자들이 미간 넓은 여자를 보았을 때 넉넉해 보인다 아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간이 넓은 관상 즉 넉넉한 관상 미간은 한마디로 이제 미간이 좁다 그러면 이제 속이 좁다 아 이렇게 아 평가를 할 수 있고 미간이 넓다 그러면 좀 속이 넓다 유더리가 많다 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간이 넓은 관상 미간이 좁은 관상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뒤 이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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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